이놈에 그럼 다 내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잿빛이 드라구 매일 돌듯이 빙빙 돌드라구 어른이 나는 따돌난 블랙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얻더라구 나는 자라겨운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는 어른이 될 테니 억시로 나도 웃어야지 아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네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못 몰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숨 자궁만 깊게 드러났네 아 아 좀 망했는데? 나는 잘하게 운내가 됐겠지 우리 잘 아는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난 나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반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이고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이제 해결해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